인천 울미도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 평화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옆장 사이에 미처 의자에 앉아계신 주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BMW 벤처 아우디 made in Germany, 독일 앤더 툴립 오렌지 금단, 히딩크는 네덜란드, 나이스 미처 해보 구타임, 하우도 유도 땡큐 차려 격뎅 지금 박수치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고 엄청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맞지? 지금 쉽게 보고 인생이니까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이제 박수 안 치고 째려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박수를 안 치냐?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이고 알아야 뭐 박수를 치든지 말든지 하지. 무식한 인간들. 내가 쉽게 보고 인사 말하는 게요. 거질러 거질러 보내 그냥. 엄마? 다시 차려 격례.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세차 모논, 모월, 모일, 모사. 감지, 감소, 고우. 형고 학생 부근시니. 안녕히 잘 돌아가십시오. 보람상조 월 3만 5천원으로 보실랍니다. 그러나 이제 거질들이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박수만 치면 돼.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아 끝났다 싶으면. 근데 요런 데는 보면 이게 관광지니까 코 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 코 크다고 물건 큰 거 절대로 아니요. 물건 크다고 밥일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코 크다고 물건이 크면 코끼리는 자기 물건 밟고 다니거든. 코끼리 코가 얼마나 커요. 절대로 그거는. 그건 아니요. 남자들 뭐 코 크다고 물건 크고. 그것도 크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왜 그걸 아냐.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이것이 큰 것이 들어가서 질퍼덕대고 나온 것보다도 조그만한 것이 들어가서 온 동네 한 바퀴 돌고 나온. 그게 맛있어. 뭔 소리 하고 있었냐. 그렇지. 여자들은 큰 것이 맛이 없어. 왜 맛이 없냐. 내 같이 이렇게 딱 생겨버리면 진짜 맛있어. 근데 이쁜 여자들 좋아하는 멍청한 인간들아. 이쁜 여자들은 맛이 없어. 왜 맛이 없냐. 이것이 커서 맛이 없단 말이야. 어떤 남자들 이쁜 여자들 따먹고 싶지. 이렇게 생긴 여자 따먹고 싶겠어. 맞어? 안 맞어? 안 맞아? 봉성자가 제일 보면 나 진짜. 저 오빠하고 내가 꼴 탱마다 한 번 주고 싶은데. 오빠 어찌 혼자 다녀. 그리고 이런데 나올때는 혼자 다녀. 여자도 혼자. 남자 혼자. 꼭 나올 때 달고 나와가지고. 그냥 테이프 길러도 못 죽여야지. 여자가 테이프. 남자가 테이프 하나 주려면 여자가 뒤에서 지랄 연병하지. 여자나 팔아주려고 하면 지갑을 때리고 난리 연병을 하지. 여자들 절대 데리고 다니면 안 돼. 남자들은 따로 막 따로 다녀. 꼴비실 죽겠어 그냥. 내한테 뺏길까봐 안 돼. 내한테 뺏길까봐 안 돼. 아 이 언니 오늘 왔구나. 이 오빠 엊그제 카메라에서 다른 여자 데리고 놀았어. 내가 다 일로 줘버려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서를날이니까. 민요 하나 할까 민요. 민요 하나 해 오빠. 그러면 민요를 다 같이 해야 돼. 아리아리랑 서를랑. 알지 이거. 알지. 여기는 왜 대답 안하여. 갈라먹 하시오. 똑같이 대답을 해야지. 여기만. 알았어. 호랭이가 씹어 물어 가여. 꼭 저쪽이 그러네. 다시. 아리아리랑. 슬리슬이랑. 아라리가 나. 내 해라고 같이. 시작. 아리아리랑.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아 말 안 듣네 진짜. 큰소리 훌륭한 사람 되겠네. 다 같이 박수치면서 하라고. 오늘 설날이잖아. 다시. 시작. 아리아리랑. 승리승리 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시어머니 죽어라고. 고사를 지냈는데. 친정엄마가 죽었다고. 부부가 왔네. 아리아리랑. 시어머니 죽어라고. 고사를 지냈는데. 할 때. 할 때. 해야지.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진정엄마가 죽었다고. 부고가 왔네. 거기다 아리아리랑. 정신이 나갖고. 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 거지를 너무 무식하게 보지 마시오. 나 할 한다고 따라하고 있어 그냥.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줄게. 오늘 설날이니까. 문주란의 공황의 이별. 좋지. 이렇게 수준 있는 노래를 해야지. 꼭. 엿짱사 새끼들. 꼭. 엿짱사 같은 노래만 부르지. 이렇게 교양이니까. 수준이. 그거 주라고 한 거 아닌데. 오빠. 오빠는 특별히 여기다 넣어주시오. 돈 하나 넣어주고. 하나 빼가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엿짱시 노래만 부르면 재미가 없어. 오빠 뒤로 가는 게. 아. 요. 요. 교양 있게 좀 당기시오. 고기시. 이제. 박수로 다 치우고 놀라게. 오빠 이 노래가 맞아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예. 오蜰이야. 谢사 이들이 universal教育을 бесп Event.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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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